충청남도 당진 영탑사가 지난 8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제1회 산사음악회 들숲날숨을 개최했습니다. 산사음악회에는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당진 사암연합회장 도윤스님, 오성환 당진시장, 김덕주 시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탑사는 본 행사에 앞서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환경서약서 서명 이벤트도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성환 시장과 김덕주 의장은 영탑사 산사음악회가 나날이 발전되길 바란다며 당진시와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박상민, 소리꾼 이유나, 박다은이 출연하고 뮤지컬, 시타르타 갈라쇼 등의 열연이 펼쳐져 지역 주민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